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교육감은 29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직선 2기 전반기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써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건전 사학은 지원하고 비리 사학은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